으악... 황... 황... 야 constitu! 이게 뭐야...? 이게 뭐야?! 미소는 안 왔어요 아까 화장실에 갔던 권우와 아빠는 다른 교실로 향했는데요 하나 해볼래? 안녕하세요 아, 똘똘히 있으면 아프요. 아, 닮았어요. 귀여워. 아빠 수염하네. 수염은 한 번. 수염, 수염. 왜 이렇게 따라해요? 아, 애들 잘 속아야 될 텐데. 건우야. 건우야. 야, 근데 이거 이렇게 분장하고 일단 갓처럼 보는데 이거 나은이가 속겠습니까? 일단 건우. 어? 건우가 속았어요. 아니네. 건우 일단 속은 것 같은데 나은이가 속을까요, 나은이가? 과연? 과연? 이거 누구야? 어허. 긴가민가?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? 누구예요? 이렇게 물어봐야지. 누구예요? 선생님. 선생님입니다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수염이에요. 왜 써요? 나이가 들면 수염이 납니다. 아빠! 아닌데. 아닌데. 누가 이렇게 했어? 다음 이름 뭡니까? 가은아 어디 있어요? 진짜 대체 못 하시네. 다음 이름 뭐예요? 아빠. 아빠. 왜 언니를 벗기죠? 빠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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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지? 나은아. 아니, 눈치 엄청 빠르네. 아까부터 알았어? 네. 이제 손 붙여먹지 마. 알겠어. 안 붙일게. 다들 재밌게 놀았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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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